자 우리 드림캐쳐의 시그니처 모든 기자님들께서는 우리 드림캐쳐 꿈만 꾸셨으면 좋겠네요 자 3초 후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은 좁으로도 가겠습니다 두번째 포즈 주해주세요 자 두번째 단체 포즈 우리 드림캐쳐의 사랑을 우리 기자님들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통들도 최대한 하나 다양한 기준으로 함께 마지막 포즈는 어떤게 될까요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드림캐쳐의 표현하는 하트 업무 보고 계십니다 오늘로써 우리 드림캐쳐가 데뷔하신지 2323일이 되시는 날인데요 이렇게 뜻깊은 말 함께 해주시면 기자님과 함께 포토타입 여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